우리 몸에는 많은 기관,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그리고 이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더 중요한 그런 장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체가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눈이라고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네 눈이 어두우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왜?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이 밝아야 우리의 인생도 밝고 몸이 밝아지네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인생이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밝은 눈을 가졌느냐 어두운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두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밝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자신의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행복의 길인지 이것이 불행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눈에는 육안이라는 눈과 지식으로 보는 지안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밝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눈이 잘 안 보여서 고통을 당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안으로 어떤 분들은 눈이 잘 보이다가 잘 안 보여요 또 어떤 분은 시력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하가 되는 겁니다 또 백내장이나 농내장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눈을 실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밝은 세상이지만 어두운 세상으로 캄캄한 세상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이러할진데 영적인 눈이 안 보이면 여러분 어때요?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눈을 뜨면 영안이 열리면 그런 세계가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후에 세계 내세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전에는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문자만 읽었는데 그 내용이 보이고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이것이 축복의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 또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내 앞에 어떤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영안이 열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눈을 떴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육신의 눈도 떠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떠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 보곤 4장 18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으시고 이렇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복의하기 위해서 아메! 죄악으로 눈이 멀어진 인생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복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죄악으로 어두워졌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로 어둠에 그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 그하지 않는다고요? 어둠 속에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죄악으로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어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 분이고 안 믿는 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여러분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그런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얼마나 방황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죄악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완전히 열린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마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며마 감사하기를 그 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면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도마 우리 기도하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죠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아 할지라도 영안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이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영적으로 보고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영안이 열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옆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데 오기 전에 벌써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로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올 거니까 그 군대를 거기다 매복을 시켜놓으라고 해서 번번이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아주 공경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 그 궁궐 안에 어떤 사람이 누구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줄 알고 간첩을 잡아내야 된다고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화 중에 한 명이 말하면 왕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 선지자가 왕이 침상해서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도단이라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아람 왕이 군대를 명하여 보내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유했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그 선지자의 종이 이렇게 성박교를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와서 이 성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막 달려옵니다 선지자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애워쌌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관에 든 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종의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성 안에 하늘에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보지 못했지만 영안이 열린 선지자는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지 못했던 종이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보게 됐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그 종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러면 시편 119편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옛날에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귀한 것을 보고 깨달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어때요 먼저 성경을 놔두고 주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내 영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원합니까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던 이 사울이 다메색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 졌어요 그래서 다메색 그 성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가지고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더니 그 육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 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어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룡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여기 보면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랬죠 성룡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너에게 안수하여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자 그에게 성령임하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서 안줘요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영안이 열립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성령 98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한 강단에서 여기 이제 이쪽으로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오기 전까지 철회하면서 거의 강단에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성령 임하고 나서 이 강단에서 철회하다가 여기서 이제 그냥 펴놓고 장판 하나 깔아놓고 잠을 자는데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졸고 여기서 고개를 쳐받고 잠들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 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그래요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자들아 가 이렇게요 아니 제가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떠보니까 조는 사이에 뭐냐면은 저 에베당 밖에서 안으로 이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진짜 그 귀신들은요 우리가 가끔 뭐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뭐하면 막 희커만 옷 입고 하잖아요 진짜 모습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졸았는데 성령이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걸 알고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자들아 가 이렇게 명령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들어오던 이 악한 영들이죠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팍 저 밖으로 멀리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당 밖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는 그게 다 보여요 도망가는 게 여러분 성령 임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은 인생을 살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열려있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지금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고 위험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가다가 그 함정과 위험에 빠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영안이 안 열려져서 그런 거예요 영안이 열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 이 탐욕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해급하여서 가난한 땅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모합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합이라는 나라의 발락왕이 이스라엘이 출해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런 기사와 이적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게 하려고 초청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발람선지에 가지 말아야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더 높은 고의 사절단을 보내서 더 많은 그런 재물과 그리고 명예와 더 높은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고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돌아가라 해야 되는데 하룻밤 머물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가라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진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발람선자는 그 욕심 때문에 명예욕, 재물의 욕심, 이런 권력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서는 안 될 길을 갑니다 그런데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그 발람선자 나기를 타고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이 발람선자는 어떻게 했냐 재물의 욕심, 탐욕, 이 명예욕 이런 것에 눈이 어디서 어두워져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나아기는 그 천사가 칼을 빼 가지고 있는데 보이는데 선지자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걸 보지 못한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숙이 22장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아기 안장을 지우고 모합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며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요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아기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아기가 요하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아기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세요 그런데 이 나아기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칼을 손에 빼들고 길을 막아 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물질의 눈이 뒤집혀진 발람 선자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보지 못하고 나아기가 안 가고 길을 옆으로 벗어나니까 채찍으로 막 나아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기가 요하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린 발람이 놓아요 자기 지팡이로 또 나아기를 때리죠 지금 나아기는 요하의 사자 천사를 보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게 죽게 생겼으니까 엎드리니까 발람이 또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나아기를 때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28절 요하께서 나아기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나아기의 입을 열어 나아기가 말을 해요 뭐라고요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나아기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발람이 나아기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네가 내 말을 거역해서 내가 너를 때렸다는 거예요 칼이 있었으면 너는 내 칼에 죽었을까라고 그러면 계속 봅니다 나아기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아기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절 계속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아멘 여러분 발람이 왜 눈이 어두워졌어요 탐욕 때문에 탐욕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가끔 우리가 이게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죠 그런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가끔 대기업의 총수의 후손들이 재산권 때문에 법정에서 어떤 때는 자기 어머니하고 막 법적인 싸움을 해 아니면 형제들하고 법적인 싸움을 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형제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이렇게 여러분 된 겁니까 탐욕 때문에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니 어느 때 눈이 어두워진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어떻게 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재물의 돈독이 오르면 그러면 우리 눈이 뒤집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안이 어두워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이 반람선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욕심을 품으니까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 속에 어떤 탐욕을 갖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욕이든 아니면 어떤 권력욕이든 어떤 욕심이든 이런 욕심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탐욕을 버리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악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데 즉시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밝은 인생을 사는 데에서 살 것이냐 어두운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어떤 색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죠 내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봐봐요 물체를 그러면 어떻게 다 모든 게 검게 보입니다 내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면요 파랗게 보여요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면 모든 게 붉게 보이고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게 달라 보인다는 것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인생을 밝은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어두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밝은 인생을 살려면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먼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발은 같았지만 끝이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같이 거의 비싼 시기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같이 고향을 떠났어요 같이 약속의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과 로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끝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것이 뭐 때문에 달랐습니까? 선택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그 주지를 선택할 때 로스는 여러분 어떻게 선택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슨 눈으로 바라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지를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 다르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의 운명의 차이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로스는 자기의 그 주지를 선택할 때 영적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요단 온들과 소동과 이런 걸 바라보았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난한 땅을 바라볼 때 산지고 형편없는 땅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축복된 인생을 살 거냐 로처럼 아니면 실패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냐가 무엇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늘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은 로처럼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밝은 인생을 살 것인지 어두운 인생을 살 것인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명은 똑같은 땅을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그런 땅이요 거기는 고대 안학자손들이 있고 높은 성이 있고 철병가가 있고 거기는 사람 살기 아주 어려운 땅입니다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와 두 사람은 다른 그 10명과 다르게 뭐라고 합니다 저 땅은 적과 꾸려운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거인들이 있고 철병가가 있고 높은 성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10사람은 불신앙의 눈으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두 명 갈렙과 여호수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이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음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그걸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도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볼 때요 얼마나 이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는 불신앙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눈이 아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아마 얼마 안 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신발 업체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위해서 조사단을 두 팀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인데 신발 제조업체에서 근데 이제 두 팀이 거의 아프리카에 가서 쭉 시장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보고를 했는데 한 팀은 뭐라고 하냐 거기에는 정말 거기에다 신발을 수출하거나 팔기에는 너무나 거기에는 안 되는 그런 시장이 그런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몇십 년 전에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다 신발을 안 신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팔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시장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두 팀이 갔다고 했잖아요 또 한 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는 시장의 그 잠재성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왜? 신발이 안 신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한 클래식만 신겨도 어마어마한 신발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팀은 그 똑같은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팀은 똑같은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성도들이나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요 철저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를 봐도 항상 부정적으로 봐 그 사람은요 절대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밝은 인생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밝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눈을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눈으로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정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도 이렇게 다른 결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밝은 인생 우리가 살려면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미움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성경을 예수님이 읽고 나서 읽을 때 아가서를 읽으면서요 이 아가서라는 성경은 솔로몬이 쓴 성경인데 얼마나 이 솔로몬이 술남이라는 그 여인에게 이 사랑을 고백한 그런 시예요 그게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래요 아가서라는 말이 그런데 얼마나 이쁘게 생겼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했을까 그랬어요 한 번 너무 어떤 때는 나 부끄러워서 읽기 곤란한 데도 많은데 조금만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가서 성경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태 같구나 계속 봐요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같긴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테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이세 망대곳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화밭 가운데서 꼴을 먹은 쌍테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 암임이 없구나 네 이제 여기 아가서 읽어보면요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이야 얼마나 이 여인은 아름다우면 솔로몬이 여러분 보세요 왕비가 300 첩이 뭐 700이었나요? 천명이나 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순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사랑을 고백하는 이걸 썼어요 얼마나 정말 미인 중에 미인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 했는데 사실은 이 순람미 여인이 뭐냐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다 한꺼풀 두꺼풀씩 입혀가지고 왔어요 이게 딱 지워질 때 보면요 마스크 쓰시고 계시다가 있잖아요 딱 벗어버리면 화장 안 할 때 오우 깜짝 놀라요 진짜 깜짝 놀라요 저런 모습이었나? 이렇게 막 우리가 놀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순람미 여인은 무슨 마스카라 한 것도 아니고 막 여기다 뭘 바른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 뭐 비비 하나도 안 바르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양을 치고 이렇게 목동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얼마나 거칠고 까칠한 그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순람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솔로몬이 내 사랑도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러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 여인을 노래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 자식 별로예요 그런데 내 눈에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왜 그래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을 볼 때 미움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보아야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정말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 바라보실래요? 한번 바라보세요 미움의 눈으로 먼저 한번 바라보실래요? 미움의 눈으로 그럼 세상에 한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야 어떻게 코가 저렇게 생겼냐? 어떻게 눈이 왜 저렇게 생겼나? 뭐 별별 뭐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안 좋은 것은 안 보입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안 보여요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밝은 인생을 살려면 항상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소망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느냐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은 학습 부지나 지지나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아이라고 그 엄마를 불러서 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은 이 아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이런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눈으로 보고 이 아이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데려가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에디슨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어요 소망의 눈으로 보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발명자 에디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몬을 보았을 때 어때요? 시몬이 원래 그 이름이 흔들리란 갈대라는 뜻이에요 정말 얼마나 이 시몬 베드로가 천방지축입니까? 막 금방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가 얼마나 무리에 막 걸어가겠다고 했다가 거기다가 빠져가지고 주여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얼마나 천방지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소망의 눈으로 그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몇십 년 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란 그런 게 유명했었어요 아시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데 600만 불의 사나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분이 사업에 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께 한번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당신에게 그럼 아내는 있습니까? 아내가 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또 자녀들도 당신의 몸은 어떠면 건강합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최소한 그 당이 지금은 6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한 70몇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600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천문학적이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사람에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있어요? 최소한 600만 불의 가치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봐라 당신에게는 아직도 600만 불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아 그렇구나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했던 이 사람이 그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내게 아직도 600만 불의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시작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이 밝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네 눈이 어두우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먼저 어떻게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요 절대 우리가 밝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무엇을 바라보든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항상 그 안 좋은 것만 자기가 보고 배우게 돼요 어떤 사람은 늘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선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요 좋은 것을 보고 또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밝고 행복한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사고를 절대 긍정의 사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절망의 눈이 아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